안녕하세요 유라 라이 다이어린의 라이입니다 오늘은 라이 다이어린만 찍을 겁니다 네 지금 하아버지가 약간 1탄을 찍었는데 지금 갑자기 끊어가지고 갑자기 끊어가지고 지금 라이 다이어린은 2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만큼 설거지한 거 알죠? 할아버지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? 알겠어요 우와 할아버지 끝 잠깐만 지금 거의 다 됐다는데요 와 진짜 짱인데 이제야 설거지가 완성됐군요 오 한 개 더 남았었네 이건 내 소주인데 우와 여러분들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? 많이 남았네 소주만 다 하면 되긴 한데 할아버지가 언제쯤 끝날까 그래가지고 심심할까 퀴즈 한 개를 준비해 여기서 퀴즈 할아버지는 왜 설거지를 했을까요? 1번 결혼할 때부터 계속 안 했으니까 2번 한 번 했 계속 했는데 너무 지겨워서 그런데 또 하고 싶어서 3번 3번 계속 계속 할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뭘까요? 정답은 2 이거 끝나고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긴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긴 했는데 지금 자금 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진짜 잘하네. 어, 아니야. 내가 하라고 its, 진짜 잘하네. 네, ashes. 허영 smokes 나네요.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재 defiance. 어버지, 이제 마지막인가요? 응 네, 마지막입니다 끝! 끝! 네, 이번 퀴즈는 1번! 짜잔! 그러면 다음 시간에 끝! 끝! 끝!